중요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미리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 벌써 노래 부르듯이 사석에서는 노래 부르듯이 해온 말이니까. 오늘 그래서 이 환경 약천계 요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100번 이상 읽어야 돼. 그러면 약천계가 어떤 뜻인지 흔히 알 뿐더러 환경 그 80권 그 방대한 내용을 환하게 이렇게 지도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새 교재 우리가 만든 교재로서는 대방공물환경 제4권이고 80권이 이 속에는 제10권 제11권 제12권 이렇게 세 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일 표지를 보세요. 초해 보리장에서 설법한 화장세계품 세 번째 80권 중에 세 권이 있는데 세 번째 권이 있고 그다음에 제6비로자나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제2회 보강명전에 있는 두 품 제7여래명호품 제8사성계품 이렇게 두 품이 또 이 안에 우리 교재 오늘 처음 받은 이 교재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까지 좀 장황했던 화장세계품 세 번째 권입니다. 이게 이제 한 권 조금만 넘어가면 한 두 권만 넘어가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비료자나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생의 대경 천하의 둘도 없는 최고의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 환경을 이렇게 낱낱이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무리한 대복입니다. 이런 걸 청복이라 그래 청복. 말걸 청자 복복자. 아주 청정한 복.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복. 이런 뜻이에요. 활자가 또 요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다 보기 좋게 음 달았지. 또 우리 여기 대중 가운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대중 가운데 이것을 또 손수 이렇게 또 아까 용학 선생님이 스스로 편집한 거 못지않게 또 우리 교재를 또 이렇게 편집해서 이거 인쇄소 출판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중 가운데 컴퓨터 실격이 있어서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교정까지 낱낱이 봐가면서 이렇게 입력하고 편집해서 했습니다. 참 볼수록 활자가 아름답고 좋죠. 대방화음경권 제10. 5. 화장세계품. 세 번째다. 그 다음에 10. 화장세계의 규모. 그래서요. 화장세계의 규모 해가지고 두 번째인데 10. 향수에 따른 100. 향수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2구 염장 향수에 따른 10. 향수에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에 보현 보살이 부고 대중하사대 다시 대중들께 고해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여 저 2구 염장 향수에 동쪽에 다음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변화 미묘신이요. 차해중의 이 향수의 가운데 유세계종 하니 세계의 종이 있으니 많은 세계를 한테 어울러서 한테 묶어서 말할 때 세계종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종이 있으니 이걸 이제 요즘 뭐 다중우주라고 할까요. 여러 개의 우주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세계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자종자. 종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잖아요. 참깨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 뭐 후습게의 참깨가 들어있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이 선포차별방이며 다음에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안당이요. 금강안당. 금강안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장음법개교. 장음법개교며 다음에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연화묘장음. 가지가지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음했다. 세계종은 이름이 항출시방변하며 항출시방변하며 다음에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무간보왕윤요. 무간보 사이가 없는 보배왕윤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연화경미룬이며 다음에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묘향념 보장음요. 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비로자나 변화행이며 다음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보말염부당이요. 보말염부당이요. 이 말자는 가루라는 뜻입니다. 보배가루염부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재불호렴경계며 모든 부처님이 호렴하는 경계며 다음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색치연광이요. 일체색이 무현무역 피어오르는 치연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빛입니다. 세계종은 이름이 최선광변조며 가장 수성한 광명의 변조며 차유향수에 하니 다음에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장음구경계요. 세계종은 명 보염 등이라 보배 불꽃이 타오르는 등불이라 이와 같은 등 십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에 그 최근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명 파리오지요. 이거 이제 전번에 나눠드린 지도 화장세계 지도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파리오지요. 세계종은 이름이 상방광명이니 항상 광명을 놓는 것이니 이 세계의 청정급 음성으로 세계의 청정급 음성으로 체를 삼느니라. 차중 최하방에 이 가운데 가장 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애락 정광당이라 아주 사랑스러운 정광당이라. 아름답어서 보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또 불찰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아주 순수하게 청정하니 불호는 최성 산매 정진해시며 가장 수성한 산매 정진해시며 사상의 사상의 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 하야 열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더불어 재등이라 가지런히 동등한 그 층에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향장음당이라. 향장음당이라.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서 위호하여 순일 청정하니 불호는 무장의 법괴 등이시며 장애 없는 법괴의 등불이시며 사상의 또 산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여 사바세계로 재등하여 그랬어요. 사바세계가 몇 층에 있다고 했죠. 1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에 잘 나와 있어요. 사바세계로 더불어 가지런히 동등해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방광장이요. 광명을 놓는 창고이요. 불호는 변법계 무장의 해명이시며 변법계 무장의 해명이시며 2위에서 또 과 칠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차세계 종 최상방에 이르러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최성신향이라. 가장 수승한 몸의 향이라.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사고 있어서 순위를 창정하니 부처님 호는 각분화 신이다. 각분화 신이다. 그 다음에 제2 두번째는 무진광명윤 향수해. 향수해 이름이 무진광명윤 향수해라. 거기에 따른 십향수해 모든 불자들이여 저 무진 광명윤 향수해 밖에 차유향수해가 하니 또 향수해가 있었니 이름이 구족 묘광이여 유명한 광명을 구족하며 세계종원 이름이 변무그며 두루두루 때가 없다. 그런 뜻이네요.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광요계요. 세계종원 명 무변 보장음이며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장음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향만이 궤도 향이요. 차유향수해 하니 이름이 출 불 음성이요. 부처님의 음성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세계종원 이름이 선걸립장음이며 차유향수해 하니 이름이 향당 수미장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광명 변만이며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 묘 광명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화염륜 이며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풍력지요. 풍력으로 바람의 힘으로 유지한다. 그런 뜻이 세계종원 이름이 보염 운당이며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제석신 장음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진주장이며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평탄 음영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비유리 말 종종 장음이라. 이와 같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해의 그 최근 가장 가까운 곳 윤희산 향수해는 이름이 묘수하여 묘수 아름다운 나무에 핀 꽃 세계종원 이름이 출생 제반 광대 차리니 이 일체 불이 불 체복 마음으로 마구니를 체복하는 일체 부처님이 마구니를 체복하는 음성으로 마구니를 꺾어 항복하는 음성으로서 체를 삼거든 이 가운데 최하방에 제일 밑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염 그 당이요 불호는 세간 공덕해 시라 세간 공덕해 세간의 공덕바다 세간의 공덕바다 이외 십불차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더불어 제등 가지런히 같은 층에 유세계 아니 이름이 출생보요 불호는 사자력 보은이시며 차상의 여사바 세계로 제등하여 사바세계 13층에 있는 사바세계라고 하고 같은 층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이복당이요 불호는 일체 지혜 왕이시며 어차 세계 최 세계종 최상방의 가장 위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보영락 사자 광명이요 부처님 호는 선변화 연하당 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강 보험 광명 향수에 따른 10향수에 소개합니다 10개의 향수에 금강 보험 광명 향수에 10개의 향수에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참 그런 식으로 달려있습니다 화장 세계 도하고 딱딱 맞게 돼 있어요 모든 불자들 저 금강 광명 광명 향수에 밖에 다음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일체 장음 구 영식 당이요 세계종 이름이 청정 행 장음 이며 다음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화 광 요 해요 세계종 이름이 공덕 상 장음 이며 다음에 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연화 계부 연꽃이 폈다 그러네요 세계종 이름이 보살 만위 관 장음 이며 다음에 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묘보 의복 요 묘보 의복 요 세계종 이름이 정주륜 이며 다음에 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가해 화 변조 가해 화 아주 사랑할 만한 꽃이 두루두루 비치고 있다 피어 있다 세계종 이름이 백광 운조 요 다음에 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변 허공 대광 명이요 세계종 이름이 보광 보조며 다음에 또 향수에 있으니 명 묘화 장음 당이요 세계종 이름이 금월 안 영 낙 이며 차유 향수에 하니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진주 향 해 장이요 세계종 이름이 불광 명이며 다음에 또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보륜 광 명이요 세계종 이름이 선화 현 불견계 광 명이라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마이 가이 말할 수 없는 불찰미 진수 향수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이름이 무변윤 장음 저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량등 무량방 차별이니 일체국토 종종 은설 음으로 일체국토 가지가지 은설 음으로서 체를 삼았거든 차 최 이 가운데 최 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광 화개 불호는 무진상 광명 보문 음이시며 차상에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금광당 세계로 제등하니 가지런히 같은 층이니 이름이 출생 보 의당이요 불호는 복덕운 대위세며 차상에 사바세계로 더불어 가지런한 층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 구 묘 장음이요 불호는 승해 해시며 어차 세계 최종 최상방에 세계종 최상방에 유세계한이 이름이 일광명 이복당이요 불호는 지일연하운 이시다 지일연하운 지혜의 태양 연꽃 구름 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청보 장음 향수해 제청보 장음이라고 하는 향수해가 있는데 그 향수해 또 열 개의 향수해가 딸려 있어요 모든 불자들이여 저 제청보 장음 향수해 밖으로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아수라 궁전이요 아수라 궁전이요 별별 이름 다 있습니다 향수해 이름이 아마 아수라가 많이 사는가 봐 그 향수해는 아무리 뭐 아수라다 가루라다 긴나라다 일반적으로 그 무슨 좀 악독한 귀신 악독한 신들로 뭐 평가가 나있지만은 이 부처님 회상에서는 전부 선신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전부 선신이 돼가지고 불법을 보호해요 부처님을 옹호하고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믿는 대중들 사부대중 을 옹호하고 하는 그런 그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군들과 싸워서 불법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수라 궁전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향수 광 소지이며 향수빛으로 유지한 바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사자장으며 세계종원 이름이 비언시 시방 일체보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 색 광명 은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른묘 장음이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출대견에 큰여 꽃이 피었다는 뜻이네요 세계종원 이름이 묘장은 변조 벗기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등렴묘 안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변관찰 시방 변하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불가사이 부사이 장음윤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시방 광명 보명칭이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적 장음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등광 조요이며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 보 광명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수미문흥 위의 풍이며 방해함이 되지 않는 그런 바람이다 그런 말이네요 다음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이난순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열애 신광명이라 요가턴당 불가설 불찰비진수 향수해 그 최가까운 가장 가까운 유니산 향수해는 이름이 수화음당 수장음당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안주재망이니 일체보살 지지음성으로서 체를 삼았거다 이 가운데 최하왕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묘금색이요 불호는 향염 성유광이시며 향염 성유광이시며 차상의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더불어 가지런 한층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수하여 불호는 무예보현이며 걸림없이 널리 나타난다 차상의 사화세계로 더불어 가지런 한층에 제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비유리묘장이며 불호는 법자재 견고해시며 어차세계 종 최상방에 유세계 하니 이름이 범음묘장이며 불호는 연화개부 광명왕이시다 연화개부 광명왕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강윤장음 저 향수회 에 따른 열 향수회 모든 불자야 저 금강윤장음 저 향수회 밖에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화현연화채요 세계종원 이름이 국토평정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만위광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변법계 무미옥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중묘향일만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현시방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항납보류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행불원음이며 다음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무변심묘이며 세계종원 이름이 무변방차별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견실접취요 세계종원 이름이 무량처차별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범음이며 세계종원 이름이 보청정장음이며 다음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난순 음성장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형출당이며 다음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향왕 묘향보왕 광장음이며 세계종원 이름이 보현 보현 광명역 이미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연화 인다라 향수회에 따른 열개의 향수회를 소개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모든 불자들이여 저 연화 인다라망 향수회 인다라망 향수회 밖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은연화 묘장음이며 세계종원 명 보변행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비유리 죽 미렴 은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출시방음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광염 취요 세계종원 이름이 항출변화 분포시방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출연진금만이 당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금강당상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평등대장음이며 세계종원 이름이 법계 용맹선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보화총무진광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무변정광명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금당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연설미밀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광령변조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장음이며 장음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적음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현전수포라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회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회는 이름이 미렴 운낭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일체광장음이니 이 일체결의 도량중해음으로 최성을 삼고 최하왕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안장음이요 불호는 금강월 변조 시방이시며 차상의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제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덕이요 불호는 대정진보각해시며 이외에 사바세계로 더불어 가지런하게 같은 층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밀장음이요 불호는 사라왕당이시며 이외에 칠불찰세계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해임음이요 불호는 위덕 전륜문흥 제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집 보 향장 향세 적집 보 향장 향세에 따른 열개의 향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요 이 적집 보 향장 향세 밖에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광명 변조요 세계종원 이름이 무구칭장음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화 개부요 여러가지 아주 보배로운 꽃들이 피어있다 세계종원 이름이 허공상이시며 허공 모습이다 맞죠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길상악변조요 세계종원 이름이 무해광 보장음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수하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현시방선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출생 묘색보요 세계종원 이름이 성당 주변행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보생건강화요 세계종원 이름이 현 부사이장음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명 심왕만이륜 음식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시현 무해불 광명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적집포 영락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정재이며 다음에 또 향세가 있으니 이름이 진주륜보장음요 세계종원 이름이 재불원 소리라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세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세에는 이름이 연부단 보장륜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험당이니 입일체지문음성으로 일체지문음성으로 일체지문에 들어가는 음성으로 채를 삼거든 이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화예염 화예염 꽃수술 꽃술 이업니다 불호는 정진시며 차상의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제등하야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하 광명 당이요 불호는 일체 공덕 최성 심황 이시며 차상의 과 삼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사화 세계로 제등하야 유세계 하니 이름이 심력 장음이요 불호는 선출연 무량 공덕 왕이시며 의차 세계 종 최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 향산 당이요 불호는 광대 선근 선안 광대 선안 정제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보장음 향수에 따른 십향수해라 10개만 하면 이제 지가 바닥이 나겠지 아무리 향수해가 많고 많다 하더라도 근데 열이라는 숫자는 이 환경은 항상 열이라는 숫자로 나가잖아요 개성도 열게 뭐 대중이름도 10명 뭐도 10명 10명 질문도 뭐 열로 나가고 그런데 그건 이제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만하다 뭐가 원만하냐 우리 인생은 본래로 원만하다 불평 불만 갖지 마라 말이야 그대로 원만한데 한데 원만한 줄 아는 것 이게 불교권 봅니다 본래 그대로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城 보컨 ähô